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300회의 마지막 사연은요 박지수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연은 아니고요 UMC님과 안승준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실 때 제가 하고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큳세울시다 주말 저녁인데 일을 하고 계시대요 박지수씨는 저는 모 방송국에서 뉴스 제보 접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제보 접수 일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네요 와 저랑 안승준이 요파씨 한 기간을 합친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네네 중간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해서 꽉 채워 10년은 아니지만 복수의 방송국에서 같은 업무를 하기도 해서 아마 어림잡아 20대의 절반 이상은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시상에 네 일에 관해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에 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름대로 비밀 유지 같은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제 근무 환경 근무 중 알게 된 것들 등등 민감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업체별로 상의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사연으로 쓰고 싶은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지만 꾹꾹 참아왔다 할까요 바로 어휴 사연 제대로 쓰기도 전에 뭔가 설명이 엄청 구구절절하네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다양한 보도되지 않은 다양한 사연들을 다 혼자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인 엠바고를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괴로운 일인 게 잠시 후에 박지수 씨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콜센터 노동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곤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전화받는 노동들 중에 가장 해괴하고 황당한 포지션입니다 방송국에 방송국 제보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보좌진들 중에 전화 많이 받으시는 분들 최악입니다 오만 전화가 다 와서 되게 오래 붙들고 있고 엄청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네 여튼 10년도 됐겠다 어느 정도 걸러서 한번 써보려고요 속에 내지 않더라도 UMC님이 XSFM 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을 때 느끼시는 피로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사실 나냐 혹은 XSFM 운영에 느끼는 고뎀에 대한 소소한 공감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보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박지수 씨가 고생하셨을 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랑 유면상 PD 이제 XSFM를 담당하는 저랑 유면상 PD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유면상 PD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비자와 청취자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고생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채팅창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아 채팅창? 네 누가 보면 계속 집안 욕하고 있는 줄 아니잖아요 되게 매너 있네 이 정도면 네 네 진짜로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광고주들도 늘 놀라고요 뭔 고객들이 이렇게 매너가 좋으냐라면서 네 저희들은 박지수 씨만큼 고생하셨을 리는 없어요 네 네 뉴스 제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보 통로는 전화, 홈페이지, 앱, 이메일, 카톡 등등 많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뉴스 제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전화 제보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전화 제보가 정말 많기도 했고요 10년간 전화 제보를 받으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민감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써볼게요 네 다른 여타 콜센터와 비슷하지만 제보 전화의 특성상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뉴스를 보시다 자막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정말 정말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시죠 청취자 여러분 그 제보도 습관이라 하던 가락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던 눈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여러 언론사 전화번호를 다 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공론화 시켜야 되는 문제든 아니면 바보 같은 일이든 일단 전화번호 리스트를 쫙 뽑아요 네 양고수에 옮겨 같은 업무를 보는데 아 다른 방송국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전화를 받고 뭔가 신기하면서도 외로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TV를 보다가 화내고 싶은데 옆에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하는 건가 네 하고요 촉이 좋으시네요 조금 슬퍼졌어요 나도 외로운데 저도요 세상엔 외로운 사람들이 참 너무 많구나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방송국 제보 받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아 좋네요 그 후 결심했습니다 진심을 다하자 결국 작은 뉘앙스에서도 느낄 수 있다 모든 전화를 진지하게 받자 그렇게 결심한 후 저는 최대한 친절모드를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모든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진지 모드 효과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례 1 저 네 제보 접습니다 제보자 아가씨 내 얘기 들어 대통령이랑 총리랑 다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이야 그쵸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유면상이요? 그리고 계속 말했대요 저 정말요? 직접 들으셨어요? 자 팩트체크 합니다 제보자 그렇다고 아까 말했잖아 뭐 들었어? 그 민주당 민주당이랑 다 과로 계속 말하려는 과로 저 그럼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보자 아가씨 말 끊지마 어떤 면에서는 그냥 화난 엄마 아빠 같은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신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하나님의 주언어는 무엇인가? 저도 늘 궁금했는데 답이 나왔다 지금 박지수씨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재림예수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률이 가장 높다 저 아니요 저희가 정확하게 접수를 해야 돼서요 언제 들으셨어요? 제보자 아 나 참 이 아가씨가 털을 나네 털 달지 말라고 저 아니요 선생님 정확하게 접수를 해드려야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제보자 괄호 열고 심한 욕후 통화 종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채팅방의 청취자 여러분 이 제보자는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선물 주고 이러는 건가요? 박지수님 힘내라고 해주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저씨를 유형이 했어야 하는데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우쭈쭈하는 걸 듣고 싶었겠죠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이 심한 욕 그럴 수 있죠 가장 적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물 안 줄 거면 물어보지 말아요 이 합리적인 사람들아 좀 도와주지 굉장히 똑똑한 분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바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관목 상대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수씨가 진지한 팩트체크를 위해서 한국말을 물어본 걸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진지하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물으나 아니면 바보를 쫓아내려고 물으나 질문은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취재할 때 기본인데요 취재를 똑같이 성의껏 질문을 하죠 그럼 멍청이는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진지함이 굉장히 어떤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적당한 예측은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안 놀아줘서 말벗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더 많이 요파씨를 들어야 될 텐데 다양한 직업군들이 심리상담사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그건 유명상한테 물어보면 정말 한국말로 잘 대답해 줄 텐데 심리상담사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인가요? 이상한 조언가요? 심리치료사 그러니까 뭐 슈링크 네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하리의 이 저 네 제보 접습니다 제보자 그 땡땡 대학교 아세요? 답 리액션 장난 아니에요 저 받아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땡땡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그 땡땡 병원 의사들이랑 저를 감금했어요 그 땡땡 교수가 시켜서 경찰도 검찰도 동원돼 저를 감금했는데 제가 조동당했거든요 교수가 제 뇌파를 조종했어요 괄호 약간 알아들을 수 없게 계속 말함 괄호 채팅방의 청취자 여러분 및 시청자 여러분 및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네 방송을 만들 때 절대로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뇌파 조종 피해자 아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나 시켰어요? 저한테 몰려오나요 이제? 진짜 무서워요 저 솔직히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이분들 저 틈을 보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제보자 이천땡 년이요 뇌파를 조종한다고요 마음대로 해요 저를 저 뇌파를 어떻게 조종하죠? 제 머리에 칩을 심었어요 아 그때 모텔에서 땡땡 교수랑 모텔에서 땡땡 교수랑 땡땡 목사가 다 짜고 경찰이랑 다 한패해요 저 목사랑 교수가요? 네 땡땡 학대학교랑 땡땡 병원이랑 검찰 경찰 다 유착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존댓말 꼬박꼬박 해주시고 그 온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아까 칩을 심었다고 하셨는데 뭐해요 그게? 베리칩이요 베리칩 그건 뭐죠? 동결건조한 딸기인가요? 베리칩? 제가 사람을 폭행했대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저 폭행이요? 네 지금도 괴롭히고 감시해요 도와주세요 TV가 막 켜지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요 아무 때나 도와주세요 저 선생님 저희가 제보 접수만 가능하셨어요 제보 접수 도와드릴게요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괄호 성함과 연락처를 남긴 후 통화 종료 괄호 근데 이 베리칩 부분은 좀 웃기긴 합니다 웃음을 참을 수 없긴 합니다마는 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야말로 진짜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거겠죠 저도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저도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시청자 네 댓글러 여러분 이런 제보를 받으면 무서워요 왜냐면 확신이 들거든요 저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나시지 못하겠구나 네 라는 걸 확신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되지? 네 여튼 네 내가 지금 연기톤으로 나왔네요 땡땡대학교에서 네 기억 속에서 여러 통화가 좀 믹스된 거라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전화가 거의 매일 걸려옵니다 네 의외로 진지 모드로 접근했을 때 통화 중 소통이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셨네요 네 맞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10년째 비슷한 전화를 일할 때마다 받는데도 돌아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에 진심이 생기진 않죠 일이란 그런 거죠 그래도 늘 진짜일 수 있다 혹시 모르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SF 영화의 어떤 초기 캐릭터 아닙니까 네 한참 계속 하소연을 했는데 간과하는 어떤 역할 아 기묘한 이야기나 환상특급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역할 그래도 늘 진짜일 수 있다 혹시 모르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혹시 모르잖아요 모든 일이 네 아 화나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방송을 보고 화가 나셨거나 언론사에 화가 나셨거나 세상에 화가 나셨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거나 여튼 그런 분들께는 저도 막 친절하게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요 그 저런 지금 이제 박지수 씨가 말씀해 준 저런 케이스들 네 모으고 모으다가 너무 아까워서 만든 게 실화탐사대나 궁금한 이야기와이 같은 프로들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는 방송에 잘 안 쓰였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채팅창에서 베리칩은 프로넥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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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감자부각을 심었을 것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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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그 제보자는 봉태규한테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기 톤을 약간 봉태규 씨 톤으로 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하하하하 봉태규 씨가 요파 씨에서 나와서 하는 연기 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그에게 영향을 받았나 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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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런 분들께는 저도 막 친절하게는 못할 때가 많지만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도 되도록 열심히 듣고 여쭤보고 해요 왜 열받아서 말하는데 들어주지조차 않는 것 같으면 더 화나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요 와 슈링크가 아니라 성직자죠 이쯤 되면 네 그러면 화나서 전화를 거신 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도 좀 누그러들고 한 말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서 좀 심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말이 된다 안 된다를 좀 더 생각해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 말을 오래 들었을 때의 가장 우울한 기분이 드는 포인트거든요 저는 네 자기가 깨달아요 자기가 똥멍청이임을 그때 내가 잘했다는 느낌보다 와 저거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수구를 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점차 무지막지하게 화가 나서 전화 거셨던 분도 빨리 끊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또 가끔 일어나는 건 의사표현 같은 전화들인데요 의사표현 같은 전화는 무슨 괄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여튼 어떤 커뮤니티에서 집단에서 커뮤니티나 집단에서 함께 전화하자 해서 하시거나 대표자를 자처해 전화하시거나 등등 그런 경우요 애매하네요 박지수 씨 뭔지 압니다 어느 어느 단체에 무슨 대변인 누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이름을 빌어서 오는 제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경우가 90%예요 직함이 필요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 미대생연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파시아 분들은 원래 한국인들은 다 학부 나오거나 고등학교 나와서 미대 다시 갔다 오는 거 아닌가요 집단 의견 표현 같은 거 그런 건데 제보 전화는 사실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서 의견을 남기셔도 효과적으로 전달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충실히 설명드리는데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제보라서 의견은 시청자 상담실로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분 탓이 아니겠지요 그래도 시간을 들여 설명하면 이해하신 분들이 제 설명을 이것저것에 전달해 전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 끈기있게 노력하면 소통은 가능한 거더라고요 여튼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못 쓰겠네요 갑자기 손가락이 떨리네요 나머지는 제가 퇴사하고 쓰거나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박지수 씨가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라이트한 사례 정도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차도 먹먹하죠 근데 이 글을 쓰면서 더 심한 사례들이 계속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겠죠 과로 쓰다보니 읽으실 UMC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박지수 씨 전 전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근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셨을 거예요 아 뭔가 쓰려던 얘기가 더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먹먹해지네요 웃긴 얘기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웃겨요 진짜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매일 울면서 퇴근하던 10년 전과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통화를 끝내자마자 작게 욕이라도 내뱉으면서 속을 풀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안 여기는구나 개념 탑재의 여부는 나이와 성별 좌우 위아래가 관계가 없구나 네 그렇죠 내가 50대 남자 목소리여도 이렇게 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고 자주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수 씨 덕분에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깨달았어요 아 뭐죠? 떠올랐어요 네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잖아요 네 60, 70대의 고민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전화 일을 시켜야죠 상담, 제보 접수 네 네 60, 70대 은퇴하신 분들 맞아요 성별도 관련 없어요 그분들한테 시키죠? 생각보다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엄마가 시청 제보 접수 전화를 받았다고 저봐요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놈아 한 5분 대화하시다가 우리 아버지 훈계하시고 막 해결됐을 것 같아요 박지수 씨 덕분에 또 깨달았어요 참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근데 전화 상담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건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자기 얘기도 아시고 나도 그런 문제를 겪어봐서 AS를 들고 갔었는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누구한테 좋은 거죠? 그분? 시니어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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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문의 및 민원전화를 받아야 하는 모든 분들 하하 하하 채팅창에서 유교 상담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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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문의 및 민원전화 받아야 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죠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하하하 정말 죄송해요 사연을 쓰다가 힘이 풀려서 여기저기 여기서 중언부언을 마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참 300회 공개 방송 소식을 듣고 드디어 XSFM 티셔츠와 후드를 개봉할 때인가 아직 닫아놓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하고 있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요 박지수씨 제가 이제 귀히 여기는 물건들을 열심히 다뤄봐서 아는데요 하하하하 귀하게 그냥 쌓아두죠? 그러면 다음 물건이 나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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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이 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티셔츠 곧 나옵니다 네 네 특별한 날까지 아껴둬야지 하다보니 지금까지 티셔츠와 후드가 미개봉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호호호 요파씨 300회 정말 무진장 기뻐요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먼 훗날까지 웃음과 위안으로 기다림과 설렘으로 제 일상에 함께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유엠씨님 안승주님 서상준 엔지니어님 갓 유변상님 그리고 XSFM에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급하게 서서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지금 앉아있는 카페에서 마감시간이라고 하시네요 급하게 보내드려요 죄송해요 네 죄송할 게 많으신 박지수씨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데요 저희가 수고한 분량과 기간은 모든 면에서 박지수씨의 절반이 안될 겁니다 네 네 뭐 고생 많으십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일임을 짧은 사연이었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채팅방에서 너나 건강하세요 지수씨 덕담이죠 네 좋습니다 네 티셔츠 못 구하신 분 곧 사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그러면 뉴스 제보 이런 게 그 방송 보다 보면 밑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뉴스 제보 몇몇몇 전화번호 나오고 네 그런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나오네요 그렇죠 콜센터 일을 하셨을 때 변태들이 전화를 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런 일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법 바뀐 거에 지나지 않아서 콜센터 팀장님들이 그거 체크 안 해주면 못 끊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KBS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당장 채팅방만 해도 수염 떼 보세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면 안 돼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아나운서 화면 뒤로 많은 상담원들이 전화받고 있는 거가 실제로 생방 같은 거에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옛날 방송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부받는 프로그램이나 페민 누구에게 새 생명을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데서 뒤에 전화 쭉 받고 있으면 보통 돈만 주고 끊어야지 자꾸 걸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요 얼마인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사실은 그분들 진짜 굉장히 황당한 사연을 많이 받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요파씨를 듣고 계시다면 굉장히 사연거리가 많을 텐데 우리가 사실 상담노동자들의 사연도 덜어 있긴 있는데 이분들의 일상이 말도 안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분들의 일상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보내시면 소개하기는 괜찮은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못합니다 19금 막 29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마일드한 것을 골라서 오늘 기다렸다 소개해드립니다 박지수 씨의 상담노동과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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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